아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제 15만 GP가 쌓여가지고 길드 마크를 달라볼 건데요 지금 무엇을 할지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아 요렇게 있습니다 아 나도 잘 안보이네 아아 저희 길드에 얼마나게 무엇이 있을까라는걸도 찾아보야되던데요 아 어떤게 좋아 보이십니까 길드 마크 뭐다냐 아아 이거 말고 또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또 찾아오겠습니다 1234 이거는 이제 그거고 아니 문양 왜이렇게 많냐 아니 너무 많는데 12345678 아 이게 첫번째가 문양이구요 문양은 어떻게 좀 맘에 드는거 있으십니까 아 다 괜찮습니까 자 두번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번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야 너무 작가워서가지고 글자도 있는데요 글자는 좀 별론거 같죠 k18하고 i22 k18하고 i22 k18하고 i22 별론거 같은데 p2113 p2113 아 근데 내가 잘 안보인다 잠깐만 이렇게 해야되겠다 아 이렇게 하면 잘 보이네 p2113 아 아 일단은 더 메뉴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보시지요 여기에 있구요 다음은 문양 요런거 있고 아 이런거 있습니다 너무 많네 문양이 생각보다 많다 별로 없는줄 알았는데 음 50호가 귀엽다구 아 이거 잘 안보여 뭔지도 잘 모르겠어 아 여기 아 여기 도끼 17 아 아 저희 길드랑 어울립니까 저희 길드 무거운 길드인데 이런게 있구요 또 있어 이게 마지막이다 어 어쩌 좀 괜찮은거 있습니까 아 개인적으로 갑자기 땡기는건데 요거 분홍색깔이 마음에 드네 요 N3에 있는거 아 흰색깔 53 어제 좀 맘에 드는거 있으셨습니까 나쁘지 않았던거 5 54 어 요쪽라 여기가 문양이 되게 괜찮다 흠 3 좋아보인다고 5에 3 4 사랑을 베니시 아 요거 아니잖아 어째 맘에 좀 맘에 드는게 나도 이쪽 라인이 괜찮네 이 문양 쪽이 이쪽이 좀 괜찮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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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좀 별론거 같아 음 음 음 숫자도 별로일거 같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넘어갔어요 아 그래 뭔데요 P가 음 P G7하고 P요 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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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요 P요 음 근데 제 생각인데요 아 여기가 여기가 요게 제일 난거 요쪽이 제일 난거 같아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아 이거 아닌데 아 여기있다 이 문양이 제일 난거 같은데 아 개인적으로는 3번하고 4번쪽이 좀 난거 같은데 아 7번 7번도 괜찮네 아 무공하는 느낌으로 아 G7 H2 H1 암 아 맨처음에 보여준 줄이 있다고 메달이 메달이 어딨어요? 근데 무공화가 무공 뜻이 아니죠 무공무진하다의 무공인데 무공의 뜻이 무엇인가 아 나와있지요 제가 알려드리죠 아 공간이나 시간 따위에 끝이 없어 그럼 이거거든요 아 난 이쪽이 맘에 들어 근데 개인적으로는 3번이나 3번이 젊은 안에 보이네 괜찮지 않습니까 이쪽이 땡기네 밸런가 잘 안맞나 어 왜요 3D P7 아 마이딩 느낌은 뭐야 하하하하 검은색이 났다고 아 그래요 음 음 빌드 맞고 다뤄봐야겠네 제가 무공 앞에 검은 색깔이 들어오면 아 아 검은색 별론거 같은데 별로 같은데 오 차라리 흰색이면 흰색이지 검은색은 별로 같은데 아 아 결정하셨습니까 무엇입니까 네네 아 아 아 아 한 번을 볼까요 그러면은 음 한 번 이제 볼까요 이제 슬슬 정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아! 아 실수방 문제 좋았습니다. 여기가 기타 자리고 저희가 본 게 문양인가요? 아 문양 아닌데? 식물인가? 아 식물이구나. 아 그렇죠. 답은 골드애플이다. 액자는 투명 일어나지 않을까? 액자는 투명 이랬잖아요.. 밖에서 黨은 reshold 천천히 물라ido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게 이거 아닙니까? 그쵸? 이거 하자는거 아닙니까? 어.. 아.. 나쁘지 않은거 같기도 하고? 어.. 아.. 별론가.. 버튼.. 그 다음 이거 아닙니까? 근데 무궁화에 무궁이 아닌데? 음.. 그럴거 같애 나도 그러네 아아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또 뭘 해야되는거죠? 그렇게 많이.. 많이.. 받는다 왜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까? 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음.. 아.. 무엇이 있습니까? 아.. 무엇이 있습니까? 아.. 이게 문양인데? 아.. 무궁화에 무궁이.. 그 무궁이다.. 어.. 그러면은.. 무궁화의 뜻이 무엇입니까? 없을 뭐.. 궁알궁 써서.. 써서.. 끝이 없는꽃 얼마나 예쁜지 마치 무궁화 같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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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가야겠네.. 그렇지요.. 그렇지요.. 가.. 가야겠구.. 요거 가야겠다.. 요거 가야겠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주 명단.. 명쾌 해설이었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이거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이걸로 통일된것입니까? 아.. 다른색 하자고? 아.. 그래.. 분홍색깔이 낫지 않나.. 분홍색이 난거 같은데.. 당연히 이거 해야될거 같은데.. 아.. 아.. 별로라구.. 아.. 그래.. 괜찮은것 같은데.. 아.. 이쁜데야.. 이쁜데 좋았다.. 오케이.. 더이상 지쳐하면 안될것같으니까.. 분홍색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아.. 올드한느낌.. 아주 좋은느낌이네.. 오케오케..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생겼는데요.. 길드마크.. 저희도 생겼는데요.. 아.. 아.. 오케오..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흐흫..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으음.. 으으음..